처음으로 직접 보여준 플스5의 실제 비디오는 하드웨어와 게임을 보여주었지만 UI는 없었습니다. 어제 제가 플스5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소니가 유튜버들에게 플스5를 나눠주고 라고 말했습니다. 이는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. 나눠준 것이 아니라 이 영상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벤트를 개최한 것이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더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소니는 플스5의 세부사항을 알리기 위해 일본의 여러 기자들과 유튜버들을 초청했습니다. 대만에서 새어나온 이미지 말고는 실물을 볼 수 있게 되는 첫번째 기회였습니다. 이제부터 플스5의 실제 정보들이 기사나 유튜버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이벤트를 통해서 소니는 콘솔의 크기를 실제로 보여주고 게임 아스트로이 플레이룸, 가폴, 그리고 반란 원더월드 같은 타이틀 게임들의 플레이를 선보여 주었습니다. 사실 플스팬들은 더 많은 정보를 원했지만 소니는 플스5의 크기와 게임플레이만 공개했습니다. 그에 반해 우리가 새로 나올 플스5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얼마나 조용한가와 얼마나 뜨거워지느냐입니다. 이에 대해 포게이머는 콘솔 내부에 팬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열도 이 정해진 시간에는 많이 느끼지 못했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었고 랭키키 온라인은 현장은 스튜디오였기 때문에 조명도 있고 해서 좀 더운 실온이었는데 아스트로의 놀이방과 갓폴을 플레이하는 1시간 20분 정도 동안 팬소리가 신경쓰이는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. 그리고 본체를 만져보았는데 열도 별로 나지 않아서 폐열 구조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라고 말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이벤트가 열린 장소입니다. 여기는 스튜디오였고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.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방보다 넓었고 더 시끄러웠을 것입니다. 그래서 아직도 이 부분은 직접 보고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왜 아직도 소니가 플스5를 유튜버들에게 보내서 리뷰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. 이 랭키키 온라인이 말한 것 중 흥미로운 것 하나는 바로 본체의 스탠드입니다. 아시다시피 플스5의 본체는 세로로 세울 수도 있고 가로로 눕힐 수도 있는데 가로로 눕힐 때 디스크 넣는 곳이 아래로 가야 하는 게 정위 위치이고 스탠드를 쓰는 것이 더 안정되어 보인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가로든 세로든 스탠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. 그리고 컨트롤러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실제로 더 커지고 무거워졌다는데 직접 만져본 느낌은 의외로 더 가벼운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립감이 더 편안해지면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리고 더 벌치에서 4게이머의 사진 중 하나에서 플스5의 오른쪽 상단에 숨겨진 은색 버튼 하나를 찾았는데요. 소니가 플스5의 사용자가 일반 SSD를 사용해서 저장장치를 확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. 이것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. 아마도 이 버튼을 이용해 옆면을 열어서 SSD를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쉽게도 플스5의 홈 화면이나 멀티플레이 화면 등 아직 궁금하지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 체험 소식을 통해 플스5의 등장이 멀지 않았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이 와중에 톰 워렌이 트윗한 플스5의 짧은 UI를 볼까요? 멋지군요. 약 한 달 정도 남은 플스5 소식, 추가적인 소식이 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학이었습니다.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치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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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이요. 참여해주세요. 아멘